정통 정치 파키스토어 정범계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토블 포털 아니 소개도 안했는데 시장님은 극성 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으시네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 내리깔고 지금 나한테 되돌면요 갑니다 스나이프 박이라고 뭐 들어보셨어요? 오세요 한사람씩 한사람씩 다 갔어요 문영표 보냈네요 형경 보냈고 오세혼부터 시작해서 오세혼도 오세혼도 깜빵을 안갔잖아요 깜빵까지 꼭 버릴 필요 없지 막영헌 나한테 붙으면 손해봐 무슨 강암흑의 변호사 있죠 우리 아들 갖고 국회원 스스로 사표를 했잖아요 저격자는 늘 이렇게 숙히 유인을 할 때까지 현재로 청소하면 안 되죠 사전거리 안에 올 때까지 해야지 그 다음에 그렇게 별명이 아아아아악 아까 초 subsid용 ята 다름 quarks tail 잠시 나가 나중에 한번 뵙도록 할게요 이 어린이 사랑합니다. 이 어린이? 네. 이 어린이 씨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받을나요? 사인 좀. 헬로우 예. 나 드릴게요. 한 번도 신을 입지 않으면 이때 가시가 생긴다. 아. 소녀님 사랑입니다. 여기 우리 큰 형님. 네?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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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아리. 감사합니다.